네 안녕하세요 이와랜드입니다 인천 계양구 이와동 258-1번지에 소재에 있습니다 아유 캐릭터 분이다 어머 다난다 저런거 좋아하나봐 맨 민자만 와도 색깔만 컬러풀만 와도만 아유 그럼요 이런거 얼마나 이뻐요 얼마나 이쁘게요 자 제가 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구독자님들 화분은 공방을 정해서 쓰긴 하나 포인트로 포인트로 이렇게 캔디 분 캐릭터 분 이제 기타 이렇게 포인트로 조금씩 쓰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오늘은 캔디 분으로 시작합니다 그러기 전에 캔디 분 소개하기 전에 캔디 분 소개하기 전에 구독자님들 다육이 오늘 또 어떻게 했어요 많이 구매하셨어요 어머 세상에 흙 틀어왔어요 어머 그려 어머 흙은 어디서 샀어요 아 소문 듣고 쑥쑥이 샀어요 왜 아니 화분 사면 흙 주잖아요 몰랐어요 아유 그려 대문짝만하게 써여 쓰겄네 자 저희 캐릭터 캔디 분 1번 2번 가기 직전에 가기 직전에 자 구독자님들 쑥쑥이가 얼만큼 좋은 흙이에요 이렇게 지렁이 응가토가 들어간 배양토를 베이스로 10가지 재료와 살균 살충 그 다음에 질서까지 해서 13가지를 비벼 비벼서 5만원 이상에 지금 현재 판매하지요 2키로 5만원 이상에 2키로 하나 그 다음에 깔망한게 드립니다 택배비는 단함이 뭐라 해요 자 그 다음에 구독자님들이 어떻게 해요 아 10만원 샀어요 그럼 쑥쑥이 더 줘야지 모자라잖아요 자 10만원 이상 하시면 쑥쑥이 2개 깔망 2개 갑니다 그리고 이제 대부분 분이 작다보니 깔망이 안 모자라 그렇게 하셔서 제가 20만원 이상 하시면 쑥쑥이 10키로 하나 재활용이에요 재활용 저희가 포대도 사서 쓰긴 하나 끊임없이 소리비나 이 쑥쑥이 이 봉지에 빈 봉지가 나오면 재활용을 합니다 자 쑥쑥이 10키로 하나 깔망 2장 갑니다 그리고 어느 분은 너무 감사하죠 아이다 깔망 남으니까 주지마 아유 고맙습니다 그런 분도 계세요 그런 분도 너무 감사하죠 자 그래서 쑥쑥이는 만약에 이 영상 끝에 제가 쑥쑥이 올려드리잖아요 하나 주문하면요 4천원은 구독자님이 물어야 돼요 왜 무게가 많이 나가서 그래서 24,000원에 10키로 하나 주문하잖아요 어 맞아요 그런데 화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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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만원 이상 구매하시면 제가 쑥쑥이 10키로 하나 깔망 2개를 드립니다 그리고 칼라분 칼라돌 잠시 보고 갈게요 칼라분 어디다 아이 다른 채널에서 봤더니 누가 썼는데 너무 이쁜데 설 어디서 사는 길이 없네 그러고 그렇죠 칼라 차갈 흰색을 달라고 그러시면 하나 둘 셋 개 하나만 달라고 그러면 4천원입니다 나는 세트로 달라고 그러면 만원입니다 자 검정색 하나만 산다 그러면 4천원입니다 검정 칼라 자갈 세트로 달라고 그러면 이렇게 칼라를 세 개 드리는데 만원을 받습니다 에이 그냥 내가 쓰려고 샀는데 구독자님한테 나눔 나눔 자 그리고 지난 밤 새도록 주문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오늘은 자 캔디분으로 먼저 갈게요 아유 서론이 왜 이렇게 자 캔디분 요런 아이들이 사각 먼저 사각 먼저 갈게요 요렇게 사각분이에요 짠짠짠짠짠짠짠짠짠짠짠 일체형이니까 붙이지 않았다는 거죠 굽다리를 말합니다 자 일단 캔디분 1번은 사각입니다 8.5 요렇게 됩니다 저희는 뭐 어디마다 다 다르지만 저는 이렇게 외경을 잽니다 8.5 맞죠? 그리고 깊이 아유 세상에 10이나 나와 11.5도 아니고 10이 거반 나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캔디분이고 하나는 2만 5천원 두 개 하시면 5만원 네 개 하면 10만원 어디라도 구매는 가능합니다 그러나 그러나 but because 왜냐하면 흙을 주기 때문에 이화랜드 사고만 합니다 아유 진짜 자 캔디분 1번은 그림이 이렇게 이렇게 아유 진짜 이쁘다 그리고 하나 더 자 이렇게 그죠? 자 제가 다시 갑니다 캔디분 1번이고 8.5 곱하기 11.5 약 10이 나왔지요 하나는 2만 5천원이요 두 개는 5만원이요 네 개 하시면 10만원 자 두 개만 사면 쑥쑥이 하나 깔망 하나 네 개 사시면 쑥쑥이 두 개 깔망 아유 진짜 어머 세상에 그럼 주는데 뭐가 아유 내가 딱 흙 파는 땅 파봐요 돈 100원 안 나와 자 그 다음에 캔디분 2번 갑니다 아이고 이쁘다 그리고 아 그림은 지정할 수 없어요 캡처해서 보내도 소용없어요 왜? 전부 그림 그리시는 분이 그날 컨디션에 따라서 이렇게도 그리고 저렇게도 그리고 이렇게 남녀도 그리기 때문에 예 맞습니다 그래서 그림은 랜덤 발송합니다 그리고 캔디분 2번 갑니다 어머 색감이 다를 수 있습니다 왜? 제가 늘 얘기하죠 불 화구에 가까운 쪽 가마에서 진하게 나옵니다 화구에서 먼 쪽은 약간 열분 색감이 나옵니다 색감이 약간 다르죠? 그래서 진한 거 달라 열분 에 땡 아유 아니 되옵니다 예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캔디분 2번 자 11.5 곱하기 13 한 개 이만 오 가격은 같습니다 두 개 하면 5만원이요 네 개 하면 10만원이에요 자 그래서 캔디분은 이렇게 그림이 혹시 어 내가 영상에서 봤던 그림이 아니네 그럴 수 있어요 수도 없이 많은 캔디 그림인데 제가 매대가 사실 좁잖아요 그래서 예 매대 위에 올려놓은 아이들 분만 가는 건 아니다 그 말입니다 어머 나네 진짜 완전히 다람 닮았네 청순하고 그냥 그죠? 어 맑고 상큼 발라라 그래서 캔디분은 포인트분으로 많이 쓰시더라고요 대부분 베란다를 저한테 자랑하시느라고 사진을 찍어서 보내면 반드시 캔디분이 있어요 자 크기 비교합니다 어 저기 자 어디 젓가락이요? 무슨 젓가락이 왜 나와 컵 컵 컵 자 종이컵 어 종이컵이 이렇게 이렇게 높이는 높이는 요 정도 되나 어 크기 입구를 보는 거예요 자 캔디분 1번과 2번 크기 비교되시죠? 네 아유 그래요 자 여기 여기도 캔디분에 어머 어떻게 쏙 들어가냐 자 잠시만 네가 출장을 좀 가보렴 제가 여기다 종이컵을 놓겠어요 이렇게 아 종이컵에 그죠? 높이만큼은 절대 훨씬 더 깊습니다 포인트로 이 정도는 쓸만합니다 괜찮았어요? 어머 그래요 캔디분 이뻤어요? 그래요 어 감사합니다 자 그리고 지난 밤에 밤새도록 저를 못 자를 잠 못 이루게 했던 회원공방분 1번 아 그렇게 이뻤어요 영상에 그런데 제가 오늘 이제 그 박스를 전체 뜯어봤거든요 그림이 하나같이 다 달라요 색감이 하나같이 다릅니다 어쩜 좋을까 자 그러면 회원공방분 어머 이렇게 이쁜 애기가 얼마나 싸다고 제가 어제 말씀드렸죠 지난 영상에서 회원공방분 1번으로 주문해달라 이렇게 했습니다 아유 진짜 우리 구독자님들은 하나를 가르쳐주면 정말로 정확하게 그렇게 주문을 하세요 너무 감사해요 자 회원공방분 1번 자 높이는 여기 높이래 또 잣대 어디갔어 잣대 어머 금방 또 잣대를 어디에 어디에다 팔아먹었디야 어? 잣대 어머 세상에 잣대 잣대는 여기서 여기까지가 11cm고 높이는 11cm 오 그래요? 오 자 이렇게 생겼어요 잣 이렇게 굽다리 그 다음에 배수 확실하죠? 그리고 칼라는 짠짠짠짠짠짠짠 Motion 흰색 칼라까지 이렇게 나와요 흰색 칼라까지 이렇게 이렇게 5개 구매하시면 칼라별로 가고 네 맞아요 낮개로 구매 하시는 분도 계신데 그러면은 제가 네 맞아요 그날 컨디션에 따라서 밝은 톤을 주든지 아 발 다 밝네 그죠? 자 회원공방분 1번 괜찮았죠? 괜찮았어요? 끝내줍니다 종이컵에 한 번만 대봐요? 그래요 종이컵 내가 저거 찾았어요 내가 잣대 막 못 찾으면 막 정신이 없어요 자 이렇게 종이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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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이즈 자 제가 한 번만 더 잠시만 출장 좀 가봐라 자 요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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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보려고 해요 자 됐죠? 네 종이컵 사이즈하고 높이를 대고 그 다음에 이렇게 그죠? 자 종이컵 하나 갖다놓고 요렇게 대보면 알 수 있죠 자 그 다음에 회원공방분 2번 자 회원공방분 2번은 어유 참 이쁘다 아까 출장 갔던 애도 너도 잠시 다시 와라 니 자리로 이렇게 색감이 4가지 꽃이 있는데 5개 잖아요 그래서 어느 것 한 가지는 겹쳐질 수 있고 꽃의 색감이 조금씩 차이 날 수 있습니다 크기 당연히 차이 날 수 있습니다 조금 전에 봤던 회원공방분 1번은 꽃이 요렇게 여기다 대고 그렸어요 그런데 차이는 얘는 붙였어요 이렇게 이렇게 두드러지게 올라왔지요 그래서 붙였다는 표현이 맞을 것 같아요 동전 하나씩 다 붙여놓고서 꽃의 색감 질감이 나도록 색을 칠했습니다 그래서 전혀 다른 느낌이에요 얘는 약간 어떻게 달라도 달라요 자 그래서 회원공방분 1번 2번 가격은 같으나 얘는 색감이 이렇게 틀려요 어머 얘가 이뻐요 어머 그래요 지난번에 저희 샘플로 주셔서 매장에서 주문 구매해 가신 분이 계세요 그래서 저는 잊어버리고 있었는데 어느 분이 또 아 지난번에 회원공방 거 샀는데 왜 없냐 아 그래 이쁜 거 있었어요 구독자님 덕분에 살아요 자 회원공방 2번 2번 자 2번이고 11 곱하기 11 크기는 같습니다 하나는 만원 다섯 개 오만 아 오른다는 얘기는 이 공방은 없는데 전체적으로 2천 공방 많은 곳에서 전체적으로 10에서 20% 정도 올린다 이런 말을 해요 아유 진짜 왜 오르라 살기도 힘들어 죽겠는데 그냥 안 사면 돼요 어머 그래요 에이 참 자 그 다음에 회원공방분 3번 크기 자 일단은 이렇게 생겼어요 12.5 곱하기 제가 여기 이렇게 올라온 부분까지 쟀어요 그리고 높이가 13 아따 잘 늘씬하고 이쁘네 날씬하고 이쁘네 자 12.5 곱하기 13은 하나에 18,000원 세 개 하면 5만4,000원 자 세 개가 어떻게 가냐면 이렇게 갑니다 그래서 이제 구독자님이 어 나는 6개 필요한데 그러시면 맞아요 어 회원공방분 3번 두 세트 달라 이렇게 하시면 맞아요 10만 6 10만8,000원에 어 이렇게 두 개 두 개 두 개 두 개 갑니다 두 개 두 개 두 개 이렇게 해서 6개가 갑니다 꽃 칼라가 이렇게 나와있고 가격이 2만원인데 내가 가깠다구요 아유 그리여 짝대기도 없이 가깠어요 자 자자자 이보다 큰 분은 없다고 해요 제가 다시 다음번 이제 공방 감아 열을 때 지금 만들고 계시는데 주문을 했어요 그죠 한 2만5천원대 정도 있으면 좋겠죠 예 맞습니다 회원공방분 3번이고 12.5 곱하기 13은 1개 만 8천원이요 3개 5만4천원이요 이렇게 3개가 갑니다 나는 회원공방분 3번 두 세트 달라 그러면 맞습니다 6개가 가고 가격은 10만8천원 쑥쑥이 두 개 음 깔망 두 개 예 맞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요 손물레 공방이 이제 거의 자 다 올렸죠 이렇게 2만2천원으로 올라왔는데 오른 가격으로 아니고 오르지 않은 가격으로 드립니다 제가 샘플로 예뻐요 예뻐요 여기는 구독자님꺼 잠시 제가 잠시 출장 왔어요 어느 분꺼냐면 식재 후 배송해달라고 하셨던 분 박태숙 구독자님 맞으시죠 예 박태숙 구독자님 식재 후 배달을 해달라고 하는데 지금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화분은 배송을 다 합니다 오늘 주문하면 바로 오늘 저녁 때 다육이는 밤의 온도가 영하 7도까지 가면 특히 서울 경기권과 대전 영하 7도 그러면 배송을 안 합니다 이번 주는 다육이 배송이 아마 거의 못할 듯 싶습니다 기다리시고 그래도 궁금하시면 저한테 개인 문자를 주시기 바래요 나갔나? 안 나갔나? 안 나갔나? 안 나갔나? 안 나갔나? 자 손물레 공방이고 고급지네 너 잠시 떨어지지 마라 이렇게 12 곱하기 12 1개 22,000원 짝대기 있습니다 5개 10만원이고 짠짠짠짠짠짠짠짠짠 그 손물레 공방이 종류별로 다 나와요 단가가 있더라고 아유 내가 비싼 거 그냥 제가 그냥 들었다 놨다 하기 때문에 아 그래도 소개해요? 아 그래요 그럼 다음번에 올해 말고 내년 1월달에 할게요 제가 그냥 개인적으로 저도 워낙 유튜브 보고 다육이도 써놓고 화분도 써놓고 썼다 지웠다 썼다 지웠다를 수도 없이 하고 결정을 해요 결정 다 하고 주문하면 뭐라 그래요 없다고 그러죠 아유 가나 자 되셨죠? 손물레 공방? 응 응 응 1개 22,000원 5개 하시면 10만원이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요거 진짜 수량이 진짜 없어요 이항공방이라고 이 화분이 제가 진짜 늘 갖고 싶었던 키픽장에서 다육이 창 멋진 아이 하나만 심었으면 소원이다 했던 이항공방분이고 1개 35,000원짜리 거금짜리 비싼 화분 자 14 곱하기 13인데 하나는 3만 5,000원이요 3개 하면 10만 5,000원이나 하나 더 드립니다 예 아유 진짜 섞어갑니다 이런 화분과 요런 화분을 섞어갑니다 합해서 4개 가잖아요 그래서 2개 2개 섞어갑니다 어머 여긴 또 민자야? 어머 이쁘네 특히 독특하네 그려 내가 이 화분을 얼마나 갖고 싶었는지 수량이 없대요 수량이 없대요? 어머 수량이 적어요? 한정수량이에요? 어휴 참나 자 이렇게 이항공방분이었고 그리고 마무리 입량 선물 다 드리지 왜 안줘요? 5만원에 쑥쑥이 하나 다 외웠지요? 그 다음에 10만원에 쑥쑥이 2개 깔망 2개 자 그 다음에 오늘 예언분 이 사이즈 구독자님이 또 요청에 의해서 아휴 구독자님 요청도 많이 하셔요 자 하나 칼라가 어머 세상에 왜 없지 자 이렇게 생겼어요 잠시만요 이렇게 7개 칼라가 다 틀리게 갑니다 자 예언분 20번 어머 8천원짜리가 다 있어요 자 아휴 그려요 자 이렇게 10.5 곱하기 높이가 7 짠짠짠짠짠짠짠 야 배수 보세요 진짜로 예 축구공만 해요 예 자 요렇게 약간 원형 아니고 사각 아닙니다 자 그래서 종이컵 너 잠깐만 와봐라 종이컵스 잠깐만 와봐라 자 이렇게 종이컵스 잠시만 자 이렇게요 이렇게 이렇게 자 아 이렇게 그죠 자 이렇게 종이컵 자 이렇게 해서 저기 7개에요 칼라 다 다르게 갈게요 그리고 혹여 겹쳐질 수 있어요 왜 이 박스에 저희가 뜯어보면 어느 칼라가 더 많을 수도 있더라구요 자 그래서 예언분 20번은 1개는 8천원이요 7개 하시면 5만 6천원 오 왜 색깔도 7칼라이지만 5만원을 더 뭐야 쑥쑥이라도 받아서 사지 않고 둔가리를 할 수가 있잖아요 자 예언분 20번 괜찮죠 자 그 다음에 예언분 21번 13 곱하기 9.5 1개 15,000원 4개 6만원 예언분 21번이 가장 많이 찾는 사이즈 왜냐면 크지도 않고 아주 작은 분도 아니에요 요런 아이는 콩분이라고 하죠 예언분 20번은 콩분입니다 자 예언분 21번 가장 많이 판매되는 사이즈 13 곱하기 9.5 1개는 15,000원이요 4개 하시면 6만원 예언분 21번 칼라요 요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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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런 칼라 있어요 자 요런 칼라 요렇게 그죠 예언분 20번 칼라 그 다음에 예언분 21번 칼라 예언분 21번 칼라 어 그리고 하나 더 있어요 잠시만요 자 예언분 22번 가장 많이 어머 또 아우 구독자님 매장에 오시면 제가 박스에서 빼드리긴 해요 그런데 또 둥방 깜짝하면 여기서 빼오니까 자 예언분 22번 1개 2만원짜리 5개 10만원이요 요렇게 칼라 다 다르게 갑니다 어느 분이 아 빨강이 너무 좋아요 어휴 다 드릴 수는 없어요 왜냐면 빨강을 그분을 다 빼가잖아요 그럼 다음 사람이 빨강을 못 드려요 그래서 그냥 섞어 가셔요 모든 칼라가 다 이뻐요 내가 해보니까 진짜 다 이뻐요 자 예언분 22번 어떻게 생겼냐면 짠 어우 가장 많이 판매 아까 21번 다음으로 판매되는 숫자가 많아요 1개 2만원 5개 10만원 어휴 이봐요 예언이라고 써있죠 역시 메이커는 메이커다 2만원 2만원 이렇게 좋아요 사이즈 보세요 17 곱하기 15잖아요 사이즈 겁나 좋습니다 좋잖아요 어머 안좋아 그려 예언분 예 22번이고 하나 2만원 5개 10만원 자 오늘도 자 오늘도 소문 듣고 와서 줄서서 구매하는 쑥쑥이 영상 이어갑니다 네 장완의 화재 안 써본 사람은 있어도 한 번만 써본 사람은 없는 쑥쑥이를 이렇게 만듭니다 비법 공개합니다 아 구독자님들이 혹시 쑥쑥이를 배송 받아서 이미 소문 많이 내셨죠 어머야 쑥쑥이가 제일 좋아 써본께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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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든 재료를 이렇게 공개 다 하고 배송 받으시는 분이 받을 수 있는 그리고 사용 후에 남은 분갈이 흙을 보관하는 방법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예얘는 다 셌어요 하나 둘 셋 넷 다 세워서 일곱 여덟 아홉 열까지 추가적으로 질석이 들어가고 그리고 그 추가적으로 살균과 살충을 추가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가장 기본적인 베이스는 지렁이 응가토를 섞은 친환경 배양토 실내 텃밭 분갈이용이라고 써있지만 지렁이 응가 아 예 맞아요 저희는 대량 폼 안합니다 이렇게 소량으로 30리터짜리를 그런데 실제로 지금 현재 양이 많아 보이긴 하죠 이 배양토는 약 20%도 안 들어가요 그리고 나머지의 10가지의 재료를 전부 다 동동동동 자 소림마사 경석 동생사 녹소토 황토볼 휴가토 산야초 펄라이트 훈탄 질석 끝 더 있어요 예 살균과 살충을 같이 넣어서 어떻게 만들어요 아유 비벼 비벼 만듭니다 예 맞아요 초창기에 저를 제 영상을 보신 분들은 어떻게 했어요 제가 에이 김장 비닐 위에 비볐잖아요 맞아요 그리고 지금은 이제 기계화가 돼서 비벼 비벼 주는 건 기계가 합니다 이렇게 해서 도로록 돌려서 쑥쑥이를 만듭니다 네 구독자님들 이제 오늘은 그 맞아요 쑥쑥이에 필요한 것들이라면 금을 금종자 금종자를 키울 때 필요한 아이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물론 기본적으로 다남다육 쑥쑥이는 다 소문들어서 알죠 예 2kg 5천원 그 다음에 10kg짜리는 2만원에 할인합니다 그리고 창흙 오늘 비법 공개할 비법입니다 창흙은 사실 제가 절대 공개하고 싶지 않아요 좋다고 써본 사람들이 이렇게 좋은 아이 어떻게 만들었냐고 그리고 창흙은 쑥쑥이야 섞어서 쓰면 되는데 어떻게 해요 매우게 창 심을 때 배합상토 2kg짜리 한 봉지에 3분의 1만 넣어라 이렇게 되어 있지요 그 다음에 칼슘 아유 그럼 다육이 칼슘도 먹이고 그 다음에 오늘은 다육이의 비타민을 소개하려 합니다 1kg짜리 4천원 얘는 석화를 우리 굴 굴 석화를 갈아서 다시 이렇게 동그랗게 만든 겁니다 자 창흙은 1kg에 5천원 네 맞아요 칼슘은 1kg에 4천원 매나 똑같아요 창흙은 어떻게 만드냐면 가장 이제 다육 킵핑장에 가면 산야초가 가장 좋아 산야초에 여러가지 동생사 그 다음에 소립 그 다음에 이렇게 다 넣어서 비벼서 만들어서 나오는 아이가 바로 창흙이에요 왜냐하면 창흙은 제가 그 나머지는 전백 공개할 수 없어요 써본 사람들이 야 그거 창흙 넣어야지 물만 갖고 못살어 이렇게 하는게 창흙입니다 창흙의 비법은 오늘 처음으로 공개합니다 창흙 1kg는 5천원 자 그 다음에 아까 보셨던 금이에요 얘가 마리아금인데 대부분의 금을 우리가 구경가면 어머 복토가 왜 이걸 쓰냐면 복토를 이 황토볼은 다육이를 살아 숨쉬게 한다고 합니다 물론 소립이나 중립도 좋지만 그래서 다육이볼 자 다육이볼이요 소자 소자는 왜 써요? 이렇게 산목판에 뿌리를 내릴 때 뿌리가 가장 잘 내린다는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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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흙에다 놓으면 뿌리를 빨리 못 내려요 뿌리를 빨리 못 내립니다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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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뿌리를 빨리 못 내려요 그래서 이 정도의 뿌리가 났을 때 흙에다 비로소 심는다 그래서 황토볼 다육이볼 소자는 2kg에요 2,7천원 그 다음에 중자는 어디다 쓰냐 중자는 어디다 쓰냐 그쵸? 바뀌었네 스티커가 그쵸? 중자는 어디다 쓰냐 그러면 자 이 중자는 대부분이 금다육이나 혹은 조금 비쌌던 고급 창의 위에다가 복토를 소립이나 중립보다 왜 복토를 이 다육이볼을 하냐면 아까도 말씀드렸죠 살아 숨쉬는 공기가 잘 통하는 역할을 한다 해서 이 다육이 볼을 복토로 씁니다 그리고 안 쓰면서 소립 중립 대신에 쓴다는 거죠 자 그러면 다육이 볼 소자 7,000원 2kg 다육이 볼 중자 2kg 7,000원 가격은 갔습니다 그리고 혹시 눈 매가 매서 오신 분들은 한 가지 추가적으로 어머 이거 뭐냐? 아 그려 이거 뭐요? 자 구매하고 싶어도 하기 어려웠던 제가 그랬습니다 대한민국의 전국 방방곡곡 다 뒤져서 찾았어요 제가 이름하여 다육비타민이라고 했습니다 5개월에서 6개월 갑니다 물 줄 때마다 내려갑니다 우리가 물 먹고 비타민제 먹고 칼슘제 먹듯이 다육비타민 200g은 아니 300g에 5,000원이죠 그 다음에 700g 오우 그죠? 두 개 사느니 차라리 이거 산 100g이 많네 700g에 만원 자 이렇게 해서 그 금 다육이 키울 때 필요한 아이들 물론 금이 아니어도 매옥의 창 키울 때 필요한 아이들 그 다음에 산목판도 필요하고만 잠시 갑니다 자 오늘은 제가 이렇게 가려고 해요 여태까지 검정색의 풀부는 일반적인 창과 국민의를 심었다면 이렇게 색깔이 다른 아이는 금을 심을 때 쭉 영상을 올려드릴 예정입니다 자 금은 금은 여기다 심어요 이렇게 하시면 돼요 4호짜리 달라 15 곱하기 15는 10개가 2만원 이렇게 판매 가격은 그냥 심부름만 한다는 뜻이에요 4호짜리 15 곱하기 15는 10개가 2만원 5호짜리 16.5 곱하기 16.5는 2만4천원 자 여기까지는 10개씩 구매합니다 크기는 이렇게 자 크기는 이렇게 생겼어요 크기 보이죠? 보이죠? 자 그 다음에 조금 더 커진 6호짜리는 18.5 곱하기 18.5는 가격대도 그렇지만 5개씩만 판매해요 응 한개 말고 하나에 3,400원이에요 그래서 5개를 한꺼번에 구매하시면 17,000원 사실 제가 그랬거든요 어디가서도 구매하기 어려운 아이들을 손쉽게 유튜브 다남다육 채널을 통해서 아휴 그래 다남다육 가면은 내가 필요한 거 다 있어 이렇게 해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 7호 요 7호는 상당히 커요 21.5 곱하기 21.5 5개 2만원 하나에 4,000원씩이에요 5개 2만원 이렇게 해서 제가 금은 저도 앞으로는 이 칼라 풀분에 심으려고 하고 일반적으로 여태까지 보았던 검정색 풀분은 일반적인 창과 일반적인 국민다육이 심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얘요 삼목판 삼목판이요 오 세상에 좋아요 어떻게 해요 이런 용도로도 쓰고 이렇게 이런 용도로도 씁니다 그래서 삼목판 52 곱하기 37.5는 4,000원 이렇게 해서 삼목판이나 흙이나 구매하시는 분들은 다 이렇게 가죠 깔망이 갑니다 저희가 선물 주는 거는 댓글 안 하셔도 감사하다고 안 해도 필요한 건 그 외에 필요한 거는 선물로 많이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오늘은 제가 창읍에 대한 자랑을 하려고 이렇게 아유 자랑은 자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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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쑥쑥이도 그렇게 좋대더니 창읍도 소문났어 이렇게 좋대네 창읍을 섞어서 쓰면 다육이가 얼마나 입장이 두껍고 튼튼하고 잔병치레라는 게 여름에 더워서 깍지들 생기고 면역이 약해지면 병이 나죠 네 이렇게 해서 오늘은 창읍의 비법을 공개하면서 구독자님이 금 혹은 다육생활에 필요한 아이들을 조금씩 저희가 소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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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개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아멘